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빈집을 정비해 도민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광주시가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광주,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건전한 노사문화 선도로 전국 최초 2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화순군 교통행정 과태료로 민원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3 특색있는 유치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서구는 급경사지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버스 승강장 등에 온기 텐트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 활성화로 신해양관광시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장훈군의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2 여수를 빚는 10대 시정성과 1위로 선소대교 개통이 선정됐습니다. 무한군이 최첨단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이 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보성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과 쉼터, 쌈질공원 등 조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도비 42억 원을 포함해 총 140억 원을 들여 매년 2천 동씩 총 1만 동을 정비해 도민 주거 환경을 개선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비 대상은 도심지와 가로병 경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공공용지, 주차장, 쉼터, 쌈질공원 등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을 이어갑니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건 캠페인의 목표액은 48억 4천만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오르고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합니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사회경제와 안전문제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돌봄지원과 교육과 기술지원 분야에 사용됩니다. 모금 참여는 방송사와 동주민센터, ARS 기부전화와 QR코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전국 최초로 2회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대통령상 수상 쾌거는 안정된 노사문화가 기관장과 직원의 탁월한 업무 성과를 연결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시책을 추진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재직 환경에서 업무 효율을 높였고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근 2년간 정량 정성평가에서 번갈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김영록 지사는 민선 7기 43개월 중 30개월 동안 월별 전국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조사 1위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 도정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대통령상 기관 표창과 함께 노사문화우수기관 인증서와 포상금 700만 원, 국외연수특전까지 인센티브로 받게 됐습니다. 화순군 교통행정 민원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최근 건립된 만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고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 장애인 주차 공간에서 주차 위반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민을 위한 주차 시설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장소라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면 실선을 침범했기에 어쩔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단속한 것도 아니고 특정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반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위반한 주차 공간은 경차 주차면이어서 중형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인데 해당 주차면은 장애인 주차 공간 측면의 청색 실선 표시 외에는 경차 주차 공간 표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잠정적인 과태료 대상 차량이 늘어날 실정입니다. 현재 화순군 관내 차량 등록 대수는 3만 8천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면 수는 겨우 600면에 그치고 있어 불만족 교통 행정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2년 유아교육 성과 나눔의 날을 갖고 미래 유아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 유치원 교원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형 유치원, 방과 후 놀이심터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와 각 유치원별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2023년 특색 있는 유치원 만들기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민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기 유아들의 언어와 정서발달 지원을 발전 과제로 설정해 모든 유아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시대 변화에 적절한 공간 구축과 미래형 유치원 확대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서구가 지난해 광주, 전남 최초로 급경사지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위해 설치한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12개소에서 20대 추가 설치함으로써 양삼동과 농성이동 등 제설 취약 지역 등 총 30대의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액상 제설함은 원격으로 염수 용액을 살포하는 제설 장치로 폭설 시 경사가 심해 주민과 차량 통행이 어렵고 제설 차량 작군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 급경사 구간에서 제설 효과가 높고 실시간 도로 상황을 확인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생활 밀착형 스마트 제설 시스템 구축 사례는 폭설 시 반복됐던 주택가의 경사진 이면도로 제설 작업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겨울철 주민 안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달 개최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광주남구는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겨울 한파에 움츠러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와 버스 승강장 주변 21곳에 온기 텐트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장소는 양림동 펭귀마을 입구를 비롯해 남광주동협과 무등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동신한방병원과 월산 5동, 백운호체국과 대성초교 앞 버스정류장, 길거리 보행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해 이달 중순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태 나조시장이 필리핀 판판가주 2개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첫 발을 뗀 데 이어 베트남의 교류 손길을 뻗쳐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시는 윤병태 시장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박간석 인민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발판 삼아 베트남 박간성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과 양 도시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신해양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중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해양치유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K-웰리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해양치유에 특화된 도시로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해양치유공원과 함께 2023년도 상반기에는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운영되면 웰리스 산업 특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은 4차 산업이 연계된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웰리스 사업, 스포츠 재활과 어우러진 스포츠 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흥군은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지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배심원제도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행정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군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12월 12일 2차 회의, 12월 19일 3차 최종회의를 통해 민선 8기 장흥군의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향을 마련해 최종 권고안을 장흥군에 전달하고 이후 군은 권고안에 대해 실무보소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해 내년 초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2022년 여수를 빚는 10대의 시정성과로 선소대교 개통이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부서 우수시책 64건 중 1차 내부평가당 서면 심사로 20건을 선정한 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시민 1,634명과 공무원 1,1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최종 10건을 확정했습니다. 선소대교 개통에 이어 2위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74년 만에 정부 첫 공식 결정이 3위는 금오도 비렁길을 달려가는 해상교량 건설 추진 확정이 선정됐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상원과 2,700여 공직자의 노력 덕분에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 건설을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항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건너편에 설치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은 최첨단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초당대학교에 한계소 시범 설치했으며 학생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확인돼 11월 중에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 한계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냉난방기와 실외기, 공조 시스템 등 각종 스마트 설비를 일체형 모듈에 통합한 디자인으로 설계 단계부터 각종 스마트 설비를 버스 승강장 내에 통합 설치해 전선이나 틈새 공간이 노출 없이 마감돼 다른 도시의 스마트 버스 승강장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이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담양은 만성리 1원에 15만 1,386제곱미터 규모의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합니다. 현재 조성된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는 단빛 수영장과 단빛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종합운동장,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체육회관과 궁도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2023년까지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신청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성군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와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인구 증대와 인력난 해결,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요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따뜻한 사랑 전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